중동을 들여다보는 창 사우디아라비아 메디치 미디어에서 편했습니다. 필리처상 수상작가인 전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국장이 쓴 역작입니다. 작가는 30년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을 취재해온 저널리스트로 중동 문제의 축소판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민낯을 자세히 들쳐내고 있습니다. 사우디 사회가 지금까지 작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교와 미국 그리고 종교라는 요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.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안정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줍니다.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전문성까지 잘 녹여내 책의 가치를 키운 큰 인문도서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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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